2번 하나랑 오른쪽 창고 오른쪽 창고 밖에 있다 뒤에 판자 밖에 판자 밖에 계절이고 2번 창고 안에 아 2번 창고 안에 중화적으로 오른쪽 판자 밖에 계절이야 오른쪽 판자 밖에 계절이야 창고 밖에 그 무슨 판자 여러개 겹쳐있는거 4명이네 안전해 호시할게 과연 하나 더 여기 살려야된다 와 스쿨스 지랄맞네 나 왜 이렇게 안보인다 4배가 왼쪽 이돌 하나 더 내 정면 하나 더 있을거야 올라와봐 여기 찍어줄게 나 안간다 아 시체구나 면허 내가 1회에서 대회 때 그 키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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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세워서 할게 그냥 오른쪽이 기절 1번 1번 2번 2번 어? 오른쪽이요 나 이거 재현이 쪽 도와주러 왔나봐요 나 머리 일단 안전해 일단 일단 안전해 나 라인 꺼놓을게 2번 가서 다시 기절이구나 나 이거 좀 하이트 치고 있을게 나 이거 좀 더 있어 그냥 피일이 하지 않냐 그럼 보인다 1번 보여 나한테 보여 머리 안대 머리 기절이야 내 머리 기절인거지? 어 머리 기절이야 머리 기절 오른쪽 기절이야 한 마리 오른쪽 기절 자 왼쪽 파운에 죽어 자 마틱으로 간다 와 어 바위에 있어 아 퍽 갈게 퍽 갈게 안 내밀어주냐 오른쪽 아래 뛴다 오른쪽 아래로 남 잡았어 원래 푸쉬온다 한 번까지 없어 하나도 없는거 같아 하나 뛴거 같아 일반 쪽 하나였어 아 하나 온다 온거 그죠? 하나 그죠 나이스 그라인에 하나 더 있어 아래야 위야 이번 위야 이번 위에 여기 하나 자 출발 다 철창해봤기나 나 탈라사나가 다 철창해봤기나 다 철창해봤기나 또 라사나야 야 그리 반도에 안 잡히는것 같기도 이 형의